겨울철 빠져나가는 근육 잡아보고 근육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정순윤 트레이너 아 스님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? 춥다고 패딩 입고 오신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 추우실 때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 꼭 입으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겨울에 진짜 필요한거는 이 외투보다는 바로 근육 패딩인데요 아 근육 패딩이요? 아 스님 이거 지금 패딩이에요?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바로 이 근육 패딩입니다 아 스님 그러면 겨울에 이거 안 입으세요? 고마워요 이거 입고 하자 야 근데 그 말이 뭔지 딱 왔어요 근육 패딩 이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신체대가 더 활발하게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한번 패딩 만들어줘요 얼마에요? 이거는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안 사도 돼요 아 예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겁니까? 첫번째로 배워볼 운동은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요 바로 대둔근입니다 자 오늘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운동은 사이드 런지인데요 사이드 런지는 어깨 넓이보다 발을 넓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어깨와 수평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게의 중심을 반대쪽 발로 이동을 하시면서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앉아주시는 겁니다 아 뒤로 쭉 아우 좋습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세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주셔도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이 발끝 안으로 들어오게끔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시면서 어깨랑 수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저희 오른다리 쪽부터 한번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보실까요 어 뒤로 뒤로 반대쪽으로 오 그렇게 한다 자 엉덩이를 더 뒤로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으로 아 좋아요 신지현씨가 잘하는 운동을 처음 봤어요 잘하시네요 그래도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다시 와볼까요 더 안 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원래 거기가 아픈 거죠? 네 맞습니다 운동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.. 쭉 이게 뒤로.. 뒤로.. 아 이 정도? 이 정도, 이 정도 아 여기가 너무 아픈데요? 너무 아프죠 내전근의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내전근이 문제인데요 우와.. 이거 운동 되겠네요 뭔가 후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벌써 덥다. 덥죠 덥죠. 이러면 뭐 지금 전기날로 반납해도 돼요. 그러니까요. 12번 하면 아주 끝나겠네요.